뭐 먹었냐? 진짜 다양한 댓글들이 많이...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... 거기서 이제 장착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장착을 시작해요 이런 장착을 시작해요 다크기 말하고 사는게 너무 커가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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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고를 오랜만에 찍는거 같구 다크기 말하고 사는게 너무 커가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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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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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됩니다. 저 인생이 변화번호 ciud단이에요. 모든 사람이 만족하시네요. 오늘 왕따한텐 비밀만 전해드리고 라이브를 종료하자 이런식으로 전화했었거든요 라이브를 켜니까 여기 계셨네요 라이브를 켜죠 막 연습해주셔가지고 둘러장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흠하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바로 그냥 브이앱 말했다 이 말했다 아미가 많이 본가 제가 과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 인생의 바탕이 어 들어간다 뭐 했냐고요 저 되게 일찍 났어요 어.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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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 왜 말이야? 내일 모레면 이제 저희가 뉴욕에서 스타디움 콘서트를 하는데 와.. 정말.. 나와요? 너무 고마운 걸 할 때 오늘은 마무리하고 온 것 같아서 10월 4일 로그를 오랜만에 찍는 것 같고 아.. 100만원 돌파! 뭔가 약간 낯선 것 같습니다 어.. 야.. 10월 4일 10월 5일 규모가 되게 크고 많은 아미분들도 고마운 걸 많이 찍고 아..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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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